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든 투데이스 기회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회에서 다뤄 볼 제품은요 베링거사에서 제작이 된 AT108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어쿠스틱 앰프죠? 예 어쿠스틱 앰프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 나갔고요 지금도 무늬와 주문전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외관도 굉장히 어쿠스틱 앰프답게 나무색깔 예 나무색깔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셨고요 이 베링거가 음향기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차이나의 베링거 월드를 지금 가면서 가격을 있는대로 낮췄습니다 완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앰프들을 만나보십니다 스택 앰프가 막 하프 스택이 70만원 60만원, 70만원 막 그러고요 이 앰프 역시도 어쿠스틱 앰프가 원래 새로 자체도 그렇고 제작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10만 5천원의 승용 앰프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5와트 15와트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링거답게 마이크인도 있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브를 보시면서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T108의 컨트롤브를 보시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 인풋, 패널 잭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어쿠스틱 기타에 픽업이 안 달려있는 것들은 마이크로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마이크 인풋하고 있고 그냥 픽업 있는 어쿠스틱 앰프는 그냥 55 잭을 꽂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마이크 볼륨, 그리고 인스프럭 여기 인서트 볼륨하고 CD도 꽂을 수 있고요 CD를 인풋하셔서 외부 기기가 또 연습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게 제작되어 있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로 다양한 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 아웃이 있어서 연습용 앰프답게 조용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폰기타에 헤드폰이 있으면 그래도 뭐 다른 건 아니었다 앰프의 사운드를 또 즐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헤드폰 아웃이 있고요 파워 스위치가 TR 앰프답게 뻑뻑 소리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부담난 건 아니고요 VTG라는 거는 베링거가 개발한 회로 이름인데요 조금 튜브, 진공관스럽게 좀 이렇게 포장이 해서 나아갑니다 베링거가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V앰프라 그러죠? 그렇죠 V앰프라 배스트스러죠 약간 POD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POD랑 비싸게 생겼는데 모든 것을 재현하면서 가격은 또 반에 반, 저렴한 그냥 그런 제품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태로를 또 만드셔서 이 베링거 AT108에다가 장차를 하셨습니다 이제 김병호 선생형의 어쿠스틱을 이용한 연주를 같이 들어보시고요 소비악 사운드를 앰플에서 뽑아서 같이 들어보시고 다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굉장히 원음에 충실한 음을 연출을 해주고 있네요 어커스틱 앰플은 솔직히 작으면 소리가 굉장히 큰데 어커스틱이 있다가 찌그러지게 되어있는데 찌그러짐을 상당 부분 막아있네요 네 그렇죠 원음 그대로를 볼륨양을 업을 시키면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베링거라는 브랜드가 원래 독일에 있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지금도 멋있습니다 가격대 메리트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베링거의 방침이고 뭐 싸서 싼 게 비지덕이라든지 이런 말이 솔직히 안 통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좀 놀랍죠 전에도 저희가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외계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할 정도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모든 재료로 생산되고 있는데 기술력이 그만큼 쌓여온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프리버더 투데이스 기어에서는 베링거에서 제작된 AT108라는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어쿠스틱 앰프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